안녕하세요 이부장의 전공 맛집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764번 길 87 한성국밥골사동점 한성국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64번 길 87 도착한다 한성국밥골사동점은 9월중앙교회 앞에 있다 우리는 국밥갈비탕을 주문했다 메뉴판에 수육곰탕 나주곰탕도 있다 와 짝꿍시킨 갈비탕이 나왔다 내가 주문한 국밥도 나왔다 밥을 국밥에 말아보았다 밥과 함께 한입 먹어본다 무채찬도 맛있다 전라도에서는 짠지라고 한다 청양고추랑 양파도 한번 먹어보았다 청양고추랑 양파도 한번 먹어보았다 막창고추랑 양파도 한번 suspect 와 짱 맛있다 오와 짱 맛있다 오와 짱 맛있다 오와 짱 맛있다 오와 짱 맛있다 저녁 맛있다 자고 너무 맛있다 짠지, 무채를 올려서 한번 먹어본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밥 갈비탕 먹으러 한성국밥 한번 다녀왔습니다 굿밥TV 영원한 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